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먹는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나 현재의 삶의 욕구, 감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은 본능적인 충족을 상징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흡수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욕망과 만족 혹은 결핍된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구와 관련될 수 있으며 먹는 음식의 종류나 먹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먹는 행위는 생존과 연결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꿈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은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상징합니다. 꿈꾸는 이가 일상에서 무언가 결핍된 상태라면 그 결핍감을 충족하려는 욕망이 꿈에서 먹는 행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은 삶에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욕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먹는 행위는 감정적으로 경험한 일을 소화하고 흡수하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특정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들이 꿈에서 먹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적 경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먹는 행위는 종종 특정 욕망이나 필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 욕구, 더 많은 관계적 안정감, 혹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꿈에서 음식을 먹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나 맛이 특정 욕망과 연결될 수 있으며, 꿈꾸는 이에 마음속 깊이 자리한 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라면 먹는 꿈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먹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꿈꾸는 이에 삶의 만족감이 충만하거나 곧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풍족하게 제공되는 꿈은 현재의 삶이 안정적이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은 음식을 먹는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 결핍되었거나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결핍과 부족함을 상징하며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만족을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꿈은 건강과 생명력,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신선한 음식은 꿈꾸는 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꿈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앞으로의 생활에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는 꿈은 현실에서 감정적인 위안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는 꿈은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며 심리적 위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애정이나 보살핌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썩은 음식을 먹는 꿈은 주의가 필요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일이 꿈꾸는 이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이 거짓이나 배신을 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먹는 꿈은 심리적 불안이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고자 하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어시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이에 대한 욕망이 강한 시점에서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먹은 음식의 만족감은 그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2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B씨가 남은 음식을 먹는 꿈 B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꿈에서 남은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은 관계에서의 결핍감을 상징하며, B씨가 충분히 사랑받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은 음식을 먹는 꿈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례 3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C씨가 과일을 먹는 꿈 C씨는 최근 건강을 챙기고자 결심한 이후 신선한 과일을 먹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과일은 풍부한 영양소와 관련된 상징으로, 꿈 속에서 과일을 먹는 것은 건강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4 애정 결핍을 느끼는 D씨가 단 음식을 먹는 꿈 D씨는 최근 연인과의 관계에서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단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고 있으며, 애정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 음식을 먹는 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그의 마음이 현재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례 5 새로운 직장에 적응 중 끝없이 먹는 꿈을 꾼 D씨 D씨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꿈에서 끝없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의 마음 속에 쌓여있는 불안과 긴장을 상징합니다. 끝없이 먹는 것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 꿈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먹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을 먹는 꿈 소망을 이루기 전에 만만치 않은 경쟁을 강요당하게 된다. 무화과를 먹는 꿈 남모르게 돈을 벌 징조의 꿈이다. 임신부라면 아들을 낳는다. 문어탕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 식중독, 감기, 위장병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질병이 발생한다.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이 있고, 애신상의 안정과 발전이 있음을 뜻한다.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꿈 기대했던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근심이 따르게 되고 시험, 취직 등에 낙방하게 되는 좋지 않은 꿈 바퀴벌레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먹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간다. 위장염, 위통, 십이지장귀양 등이 발병하고 증세가 오래간다. 설사, 이질, 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된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 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실물수, 우한, 도둑 등이 생긴다. 밤을 죽거나 먹는 꿈 자식을 잉태하거나 이별을 할 짐조의 꿈 밥 대신 생사를 먹는 꿈 건강이 악화되거나 몸이 다치게 됨 밥과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던지 근심이 생기는 수가 있겠으니 조심을 하여야 한다. 밥상에 국을 먹는데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꿈 새로운 일에 만족을 못 느낀다. 정성껏 노력해 가는 게 현명하다.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꿈 위장병이나 배탈로 인해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고 화장실 출입이 잦아진다. 밥을 배불리 먹는 꿈 돈이 많이 생겨 부자가 된다. 밥은 집안에 재물이 풍성해짐을 의미한다. 배를 따먹는 꿈 재물에 손실이 생기거나 직업관계에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백조나 백로가 논에 앉아 먹이를 먹는 꿈 재물이 풍성해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짐 뱀을 생것으로 썰어 먹는 꿈 뱀을 생것으로 썰어 먹는 꿈은 벅찬 일을 처리하거나 남의 작품에서 새로운 학설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일이 발생한다. 버섯을 먹는 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 보리밥을 먹는 꿈 입학시험, 취직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다. 보신탕을 먹는 꿈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우한이 생기게 된 복숭아와 감을 같이 먹는 꿈 떨어져 있었거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도추나 마늘을 보거나 먹는 꿈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행한 돌발 사고나 경영상의 낭패 및 상복을 입는다든지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불고기 먹는 꿈 길몽이며 끝에 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직접 불고기 요리를 하거나 불고기 음식점에 점원이 되었다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 동어 요리를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경마 사고가 생긴다. 빈과류나 얼음물을 먹는 꿈 유행성 감기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성, 아이디어, 질병 등이 발생한다. 빨간색 와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꿈 평소에 월하던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쾌고가 있게 되고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증대되며 연인이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 빨갛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급성 장티푸스로 오랫동안 앓게 된다. 소화불량, 두통, 구혈, 철사 등이 발생한다. 빵 부스러기를 먹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겨 기분 좋은 꿈 빵에 잼이나 크림을 발라 먹는 꿈 어떤 일을 다듬어 훌륭하게 만든다. 깡을 먹는 꿈 재산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등등의 꿈 뻥나무의 오디를 먹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자식을 잉태하게 될 길몽이다. 사과를 먹는 꿈 사과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대하던 결혼이 성사되는 등 기쁜 일이 생긴다. 하지 마시고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송사가 생긴다.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 먹는 꿈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 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직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사슴피를 먹는 꿈 인격 수양을 통해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될 암시이다. 사탕을 먹는 꿈 사탕을 먹는 꿈은 바랐던 일이나 하고 싶던 일이 이루어진다.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대단한 체력가의 도움으로 큰 재산을 모은다. 산딸기를 먹는 꿈 산딸기를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얻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른다. 사업가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퇴몽일 수도 있다. 산에서 도시락을 먹는 꿈 여행성 감기나 배탈이 난다. 두통, 공포증, 심장병, 질고 악신 등이 있다. 산대탕, 설렁탕, 갈비탕, 곰탕 등의 탕 종류의 음식을 먹는 꿈 특히 위장병과 장애 질환이 생긴다. 특히 내균이 발생하여 위통과 배아리로 고생을 하게 된다. 상추와 숯갓을 곁들여 싼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배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임신부는 유산을 한다. 또는 일에 실패와 술집에 져 관련된 일을 상징한다. 상한 김치를 먹는 꿈 재난에 부딪힐 꿈 새콤한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을 먹는 꿈 재물을 탕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게 된다.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를 익혀서 먹는 꿈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를 익혀서 먹고 있는 꿈은 원했더니 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서서 음식을 먹는 꿈 허둥대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있다. 석류를 먹는 꿈 석류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고심하게 된다. 설익을 과일을 먹는 꿈 시비가 일어날 것을 암시의 꿈 세계 여러 나라의 강요들이 모인 만찬 회석상에 자신이 참석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꿈 저명인사나 문학단체에서 행하는 파퀴나 세미나 등에 초대받을 일이 생김 소 퇴지고기나 육회를 먹는 꿈 맹독성 감염 바이러스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혀진다. 구열, 구토, 철사 등으로 고생을 한다. 소금 먹는 꿈 몸이 건강해지고 앓고 있던 질병이 말끔히 사라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될 것임을 뜻한다. 소를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꿈 조만간 큰 재물을 얻게 됨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먹는 꿈 손님과 함께 즐겁게 술을 먹었다면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고 춤추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손으로 음식을 먹는 꿈 파트너에게 실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태들은 밥을 먹는 꿈 재수가 있고 이권이 풍족해지며 집안 살림이 크게 늘어난다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숨 속에만 비밀로 간직하라는 경고이므로 비밀을 털어놓지 말도록 하십시오 수박을 먹는 꿈 여행을 암시합니다 수박이 열려 있었다면 우연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수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장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숲속에서 과일이나 버섯 따위를 따먹는 꿈 학업성적 논문 사업성과 등을 얻는다 식어나 잊지 않는 사과를 먹는 꿈 남과 다투게 되는 꿈 시루떡 먹는 꿈 소망이나 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재물 명예 일거리 행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타협하고 절충하여 마지막 거래까지 마무리 져야 할 일이 있다 시커먼 밥을 먹는 꿈 암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알타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고, 고질병이 발생한다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신분이나 직책, 일자리를 얻는다 여성이 이런 꿈을 꾸면 귀공자를 낳을 태몽이다 신만 나는 자두를 먹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태몽이다 신이 갑자기 선악거라고 알려준 과실을 따먹는 꿈 어떤 일에 바른 일과 간사한 일을 구분하거나 책을 읽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신이 주는 약을 먹는 꿈 신이 주는 약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병이 회복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 재물을 얻거나 성공하게 될 길몽이다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절세미인을 낳을 태몽이다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쌀밥을 먹으면 좋은 일에 관여하게 되고 잡곡밥을 먹으면 주어진 일이 하기 힘들거나 못마땅하다는 암시다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하고 창작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태몽이다 석은 과일이나 쪼갠 과일을 보거나 먹는 꿈 심각한 우아한 장애와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아기가 아닌데도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는 꿈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뜻하지 않은 금전적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 형제자매가 재산을 나누어 받거나 어떤 일로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을 얻을 일이 생긴다 아무 느낌 없이 빵을 먹는 꿈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빵을 먹는 꿈이었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일에 대한 책임을 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꿈이며 빵 위에 잼이나 버터 등 무엇인가를 발라 먹었다면 그 일거리에 대해서 가다듬고 정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 편안한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앵두를 먹는 꿈 구설수나 심의 또는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외부에서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약을 먹는 꿈 환자의 경우 병이 차츰 나아지게 됨 약초나 산삼을 먹는 꿈 걱정이나 고민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길 길몽입니다 양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학문을 연구하게 되거나 책임 있는 중책을 앓게 된다 양고기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책임 있는 중책을 맞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양배추를 먹는 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종류를 먹는 꿈 평소에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되거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거나 협력자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된 얼음을 먹는 꿈 먹는 꿈 중에서 얼음을 먹는 꿈은 몸이 아플 징조다 거룩화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일 등을 피하고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얼음을 먹는 느낌이 이빨이 시리거나 몸이 추운 느낌이 들었다면 감기 등으로 열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그릇이 유난히 고급스러운 꿈 진급을 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연어를 잡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꿈 집안의 질병과 오한이 들끓게 되고 싸움과 소송이 생긴다 연예인과 밥 먹는 꿈 연예인과 밥 먹는 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꿈입니다 엿을 먹는 꿈 실패, 저절미 손재와 장애 등의 굳은 일에 부딪혀 낙심하게 된다 오곡밥을 먹는 꿈 온갖 합병 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오래되어 고른 계란이나 맛이 이상한 계란을 먹는 꿈 계란은 가능성이나 발전성, 재생 등을 상징하는 길조이다 또한 결혼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운세가 순탄치 못한 사람이었다면 계란 꿈을 깨기로 운세가 상승되고 밝아질 수 있다 꿈 속에서 달걀이 오래되어 골아 있는 것이나 맛이 이상한 것을 먹었다면 이 꿈은 불길한 전조의 꿈이다 하는 일이 중도에 좌졸되기도 하고 결정적인 기회에 타인의 방해를 받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일이 성취되기 어려울 조짐이다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을 앓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오이를 먹는 꿈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거나 이인대에 나갈 만한 자녀를 출산하게 됨 오징어 볶음을 해서 오붓하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무한히 들끓는다 여행성 감기, 설사, 복통 등이 생긴다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됩니다 우유나 달걀 또는 젖을 배불리 먹는 꿈 점차 운수가 트여서 귀인의 도움과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게 되고 재물과 이권 및 좋은 기회를 획득하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음료수나 과자료를 먹는 꿈 심적인 갈등을 겪는 일로 고민하거나 유혹과 충돌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음식물을 유난히 꼭꼭 씹어먹는 꿈 임신 중에 유산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움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 꿈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일에 종사하게 될 친척 음식을 깨물어 먹는 꿈 일거리, 계획서 등을 잘 가다듬고 음미에서 어떤 일을 성취시킴을 뜻한다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이 너무 신 꿈 자신 있게 처리했던 일의 일부분이 잘못되어 노출된 음식을 조금 적게 먹는 꿈 경미한 질병이나 유행성, 감기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두통, 미열, 불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꿈 자신이 맡은 일을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완수하게 된다 수저로 부지런히 먹는 꿈이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 놀라운ых 고통을 깨고 신설아 순서